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 2017년 7월 20일, 22일, 36분입니다. 같은 장소에서 날도 너무 덥고 해서 다른 것보다 저희 아까 말했던 사거리에서 오른쪽 공원에 세븐일레븐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 쪽에서 진짜 망고수 소금을 하나씩 먹으려고 있습니다. 이제 각걸로 A1, E1, H1에 가서 홍콩달러로 34달러씩 보통 하는데 그보다는 워낙 덥고 하니까 지금 차라리 이것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. 저희도 그래서 지금 두 개를 A1 해갖고 망고를 시켜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. 현대인들도 많이 먹고 날도 덥고 그래서 오히려 괜히 저 어중간한 거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망고추지도 먹고 시간 남아 덥으면 더 좋지 않을까 날 더울 때 뭐 어딘가나 다른 거 먹는다는 것보다도 그렇고 아 정말 시간만 된다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안깝습니다.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이곳에 공급 날씨장에 내려놔서 많이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미국 톤에서 지금 와 있고요. 미안했는데 직접 현지에서 바라서 하는 모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저희는 오늘 이렇게 두 개를 시켜가지고 먹고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